제니라는 개하고 산책하는 것도 있는 것도 장소가 좁다 보니까 또 걔는 넝글넝글해서 다 알아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어슬렁어슬렁 하는데 뛰면 속력을 낼 수 없다는 건 아니까 거리가. 먹이가 있으면 또 달라지죠. 그런데 그 줄을 좀 짧게 잡고 있지만 제니가 나가면 줄을 풀어줘요. 그 1m20 안에서 초코체인까지 하면 길이가 좀 더 길잖아요. 둘이서 교감하면서 마음대로 짧았다 좁아졌다 짧았다 교감을 합니다. 줄의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자유를 줍니다. 저도 속도를 또 맞춰주기도 하고 또 내가 속도를 늦게 가면 지도 늦게 가고 또 지가 기분 좋을 때는 나도 또 좀 빨리 가주거나 줄을 약간 더 너러뜨려서 앞으로 나가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우리 차로 치면요. 우리 차선 있잖아요. 차선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차선 안에서 노는 거예요. 차선 안에서 오른쪽으로 커버 틀 때는 오른쪽으로 내가 붙어서 돌아줘야 다른 차들이 2차선 3차선 차들이 돌 때 여유가 생기는 거고 갓길에서 자전거가 지나가도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돌 때는 오른쪽으로 붙어주고 왼쪽으로 돌 때는 오른쪽으로 붙어주는 것처럼 차선 이탈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서. 그것처럼 걔도 그 줄 안에서 노는 거예요. 사람이 오면 줄을 좁히고 사람이 없고 지가 좀 앞에 나고 싶으면 조금 늘려주고 그 1m, 22m, 50m 안에서요. 그 안에서 서로 교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가 사람이 오면 알아서 옆으로 당겨올 거 아니에요. 사람 온다고. 치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교감을 하는 거죠. 교감을 하려다 보니까 줄이 두꺼우면 둔하잖아요, 감각이. 그래서 얇은 줄을 쓰는 거예요. 교감하기 좋아하라고. 선생님, 걔가 앞으로 먼저 주인보다 나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선생님? 끌고 가지면 안 하면 되죠. 속도만 맞추면. 아, 예. 저희 그게 한 번 또 궁금했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한 번씩 해줘야죠. 천천히 천천히 라고 하면서 다시 옆으로 내하고 맞추게 돼야죠. 확 당기는 게 아니고 천천히 천천히 하면서 점점 내 옆으로 늦춰서 오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가르쳐야죠. 우리 차도 똑같잖아요. 빨리 갈 때 있고 앞차가 서면 천천히 브레이크 쪽으로 밟다가 속력을 조절하잖아요. 이 줄로 속력도 조절하고 차선도 조절하는 거예요. 차로 치면 1차선에 내가 딱 들어섰으면 2차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1차선 안에서는 때로는 오토바이가 한 오면 이쪽으로 붙여야 되잖아요, 중앙선 쪽으로. 중앙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차선을 놓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앞차하고 뒤차하고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 줄도 그렇게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면서 차선을 유지하고 속도를 유지하는 거라고요. 빨리 갔다가 늦게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이렇게. 이해 가시죠?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런 재미와 교감을 가지고 산책을 하시면 다른 재미가 느껴질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가니까 막 끌고 가고 땡기고 스트레스만 받고 냄새 맡아라 하니까 고집이 세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땡기면 둘 다 스트레스받고 그런데 그런 놀이를 통해서 교감을 하면서 가면 산책이 되게 짧게 해도 되게 재밌어요. 5분만 해도. 차 처음 배울 때 재밌는 것처럼요. 우리 차 운전하듯이 기도 줄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교감 없이 걔를 무면허 운전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아 예. 선생님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화를 이렇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무면허 운전하지 마시고 연습을 좀 하세요. 그리고 궁금하면 또 전화 주세요. 아 예. 선생님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예. 선생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선생님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